괴담 운운하며 협박하지 말고 당당하면 국정조사에 응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괴담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문제나 오염수 방류를 논의했다는 주장을 야당이 했습니까?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말을 빌어 보도한 내용 아닙니까?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정에 동반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 여론을 수령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우려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입니다. 국민 여론을 괴담 운운하며 협박이나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더불어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당하다면 괴담 운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임하십시오.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야구장 방문할 시간은 있어도 4.3 추념식 참석할 시간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외 순방 준비 일정상 이유를 불참 사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는 괜찮고 내일 제주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선 후보 시절 제주 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후보 시절 제주의 아픔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제주 도민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주요 관계자들 모두 4.3 추념식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선거 때 마르고 닳도록 제주의 아픔을 닦아들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해놓고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니 기가 막힙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실화해위위 위원장을 맡고 김일성의 지시라고 주장한 사람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제주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입니다. 4.3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문에도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보듬는 제주의 아픔을 현직 대통령은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답하십시오. 더불어민당은 제주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하겠습니다. 논평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대장동 특검을 막는 것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는 날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경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특검만은 안 된다며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막는 것입니까? 50억 클럽의 진상이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강변하지만 검찰은 1년 넘게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검찰은 그 많은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이제 와서 특검 회방용 수사를 한다는 것을 여당은 부정하는 것입니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야당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힌만 결단하면 됩니다. 두려운 것 없고 당당하다면 50억 클럽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남기지 않게 50억 클럽의 전모를 밝힐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의 전모를 밝힐 것입니다.